뭐든 가능합니다, 형. 뭐든 가능해요? 뭐든 가능합니다. 사막에서 아주나이스 한 번 가나요? 아니, 당연히. 아주나이스는. 노래 없어요. 형, 여기서 내려오면서 할게. 어, 내려오면서 할게. 다섯 번 기회에 더블이 나와야 돼요. 나부터 던질게. 아, 이거. 자, 첫 번째 기회. 오! 오! 아쓰! 아쓰! 와... 여러분! 이렇게 알미는 사람이었나? 와, 진짜. 자, 총 네 번 남았고요. 형, 우리 가자.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이건 방법을 동시에 하자. 이건 뭐 낙이 없으니까. 머리 위로. 오케이. 두 번째 시도. 하나, 둘, 셋. 더블, 더블. 또 더블. 하나, 둘, 셋. 대박, 대박. 아, 잠깐만. 두 번에 됐으니까 할인 안 되나요? 그러니까. 아, 이거 선물이지? 아, 이거 선물이지? 할인 해야 되지? 아, 이거 선물이지? 할인 해야 되지? 아, 이거 선물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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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,500원이었으니까. 두 번이니까 천이니까 천, 백만. 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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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. 아, 천 와주세요. 여러분, 천. 선불이에요. 아, 형, 천, 천, 천. 아, 이거 누구야 될지 몰랐죠? 형. 그냥 깎아들기 좀 그렇잖아요, 제가. 그렇죠. 아, 너무 가까운데? 모든 가능합니다, 형. 모든 가능해요? 모든 가능합니다. 사막에서 아주나이스 한 번 가나요? 아니, 당연하죠. 아주나이스에서 가나요? 요리 없어요. 여기서 내려오면서 할게요. 어, 내려오면서 할게. 자, 그러면 저희가 500딜 한번 깎아드릴게요. 500딜에 할게요. 그러면 2000이잖아. 총 2000에, 총 2000에. 내려가 보면 이렇게 해 볼게요. 5, 6, 7, 하주! 네! 뚜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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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. 뚜루, 뚜루, 뚜루. 하주, 뚜루. 하주, 뚜루, 뚜루, 뚜루. 예에! 오케, 오케이. 이야. 3. 3. 3. 사막 내려오는 건 너무 좋았어, belongs 있어. 500딜, 500딜. 500딜. 디스카욷 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삐뜻힌 느낌이에요.